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이고요.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준비한 모의고사 시즌 3 또는 시즌 4가 바로 파이널을 위한 모의고사이곤 하죠. 그래서 이 강좌 안에는 어떤 내용의 그 문제가 담겨져 있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파이널이라고 얘기하는 모의고사를 생각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문제가 적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능의 트렌드를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요. 먼저 기출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분석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자 가계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21학년도 가계도는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수능 문제에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가장 주된 내용들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으면서 우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이 고스란히 수능 문제에서 그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자 그에 있었던 9월 평가원의 문제 가계도와 수능 문제 가계도가 닮아있는 닮아있는 양상을 만들어내죠. 자 이게 21학년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2학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수능 문제 중에 자 눈여겨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2학년도 9월 평가원의 문제는 자 라제이와 스몰 비이라고 얘기하는 DNA량을 더한 합이 자 1이나 2나 3처럼 DNA 합에 관련된 걸 가지고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이겠느냐라고 하는 걸 찾는 문제가 9월 평가원에 등장했는데 그게 고스란히 수능 문제에도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능 문제에서도 보면 기억하고 니은이라고 얘기하는 이번에는 구성원을 주고 유전자를 유추하게끔 하며 DNA 합과 관련된 문제 어찌 보면 자 그전에 있었던 21학년도 수능과 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가계도의 특징은 완전히 파이니하게 다르지만 그에 있었던 21학년도도 9월 평가원과 수능 22학년도도 9월 평가원 수능은 닮아있는 양상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에 분석을 해야지 이제 올해 24학년도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문제 봉투 모의고사 그리고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계도 말고 유전병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면요. 이 가계도처럼 쌤 그러면 9월 평가원의 문제랑 수능 문제가 항상 닮아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안이 유전병의 문제는 21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9월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자 6월 평가원의 문제에서는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 자 옆에 여러분들 9월 평가원의 문제는 비분리를 가지고 표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능 문제는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 안에 단일인자 유전이 섞여져 있으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유전자형을 그 전체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빨리 찾아내는 문제로 등장하는 바람에 이 문제의 정답률이 아주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수능 문제에서 꽤 많이 당황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처럼 그 전에 있었던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문제가 수능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판이하게 소위 말하는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주기와 같이 함께 유전병 문제가 같이 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단일인자 유전이 사람의 유전병과 합쳐지거나 아니라면 또는 다인자 문제가 합쳐지거나 가계도 문제가 합쳐지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의 유전병 이 단어만큼은 문제가 출제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되게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동일한 패턴의 문제를 만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할 때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저희들의 분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모의고사 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단 여기 나와 있는 유전병 즉 재작년 말고 작년에 있었던 문제 역시나 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결실이 있었던 그래프 자 9월 평가원 XM 색채 연관의 표 분석 그러나 수능 문제는 또 완전히 달랐던 0과 1과 2가 들어갔던 이 안에 결실과 비분리를 찾아내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답률이 많이 훅 하고 떨어졌던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 가계도는 이러하고 유전병은 다양하고 이런 형태의 분석이 담겨져 있는 문제를 만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수능을 위한 준비의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전이라고 얘기해서 개념이 여러분 설마 달라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신경계 안에 들어있는 중추신경 그 다음에 말초신경의 그 개념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바뀌었다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물어보는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을 경우에는 자 C의 신경세포체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전 기출문제라면 척수입니다. 까지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기출문제가 들어가면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의 신경세포체 얘는 척수의 속질입니다. 라고 하는 조금 더 지협적으로 들어갔다면 자 올해 EBS 문제 안에서는 척수의 속질 중에서도 백색질이냐 또는 회색질이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표현의 방식 묻고자 하는 이 중심은 바뀌지 않지만 이걸 물어보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이 비유전의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순호완성에 나와있는 5단원의 문제도요. 여러분 그전에 순호완성의 5단원의 문제에서 소비자의 동활양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죠. 기출문제에서도 자 1차 소비자의 호흡량 또는 1차 소비자의 섭식량 또는 생산자의 총생산량 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은 꽤 있었다면 자 EBS를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자 우리가 분석한 바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시험지 안에서 녹여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대비 시즌3와 시즌4에 대한 결국은 파이널에 대한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생명과학의 트렌드를 분석해야 결국 수능에서의 만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시험지에서도 기존에 지금 시즌3가 아닌 시즌2 시즌2에서 나왔던 이 가계도의 문제가 결국 혈액형과 함께 DNA합 그리고 그 안에 자 비정상적인 정자와 염색체 수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처럼 23학년도 6월 평가원 최근에 있었던 6월 평가원이었죠. 결국 ABO식 혈액형과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지 그 안에서 연관을 풀어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즌2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이 원래 ABO식 혈액형이랑 가계도가 엮여져 있는 걸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올해 EBS를 봤는데 올해 EBS 문제 안에서 ABO식 혈액형과 의미있게 연관을 시켜서 의미있게 그 안에 자 비분리라든지 돌연변이를 연결시킨 괜찮은 가계도 문제가 보였던 거죠. 어 그러면 ABO식 혈액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가계도 옛날 형식의 가계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연관 형식으로 조금 더 의미있는 DNA합까지 들어오게 되면 의미있는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문제였는데 6월 평가원에서도 등장했던 그 맥락이 서로 좀 비슷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파이널 문제에서도 DNA합과 관련된 것이 문제에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DNA합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의 자 구성원의 문제들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킬러세븐 체관에 들어 있었던 이 문제 역시나 9월 평가원의 아버지의 정자난자 딸세포 자 정자난자 딸세포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9월 평가원이나 또는 수능 문제에서 적중됐던 사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의 분석을 담은 시험지가 바로 시즌3 시즌4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즌3 아래는 총 4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있게 되는데 학생들이 시즌3와 시즌4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시즌3에서는요. 결국은 정확하게 말하면 깔끔한 난이도 깔끔한 난이도와 너무 과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은 그런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즌3의 전체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런 목적의 시즌3를 많이 경험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시즌4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난이도 있는 문항을 만나보고 싶어 하겠죠. 유전 문제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유전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조금 더 파고드는 지역적인 문항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시즌3를 거치고 난 아이들이 시즌4를 만날 때 기대하는 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 시즌4 역시나 4회분으로 준비하되 3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좀 더 지역적인 문항을 묻는 문항으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남아있는 시즌3와 4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와 함께 남아있는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23학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우리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이었습니다.